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오지게 많은 아저씨한테 홍할홍할 마음이 흔들린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이미 넘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봅시다. 제목. 19살 많은 연상아저씨가 나한테 들이댔어요. 처음엔 그지같고 더럽고 혐오 그 자체였는데 어머나 돈 진짜 오지게 많네. 꼭 결혼해서 시공창 탈출해야지. 원제. 19살 연상에 돈 오지게 많은 남자. 솔직히 흔들려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보다 19살 많은 아저씨가 저 좋다고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음이 흔들려서요. 이걸 어쩌면 좋을지 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글쓰는 저는 32살이구요. 이 아저씨는 51살입니다. 19살 연상. 거의 20년이죠. 약 3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동호회에 들어갔다가 알게 된 사람인데요.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차는 마세라티입니다. 아마 수억카는 슈퍼카 그런걸 겁니다. 저를 처음 봤던 바로 그 순간부터 관심을 보였는데요. 어우씨 너무 소름끼쳐가지고 철벽을 쳤죠. 말 그대로 완전 극혐. 미친거 아니야. 어따 들이대. 근데 제가요. 대놓고 면박을 줘도 변함없이 3년 내내 너무 좋다 그러고 잘해주니까 이젠 솔직히 흔들리거든요. 일단 제가요. 완전 흑수주에 알코올 중독인 아빠 그리고 쇼핑 중독 엄마 때문에 집에는 빚만 벌써 수억이나 쌓여있고 그냥 앞이 하나도 안보이는 말 그대로 시궁창같은 삶이거든요. 그나마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언니는 형부랑 결혼을 하면서 완전히 연 끊고 나갔구요. 저는 결국에 붙잡혀서 월급 쪽쪽 빨리며 사는 중인데 그 아저씨는 제가 엄청 가난하다라는 것만 알지 이렇게 피 빨리며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건 모르고 있어요. 디테일한 건 말을 안 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난해가는 것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부모한테 그나마 고마운 게 하나 있는데 어쨌든 남들보다는 조금 더 예쁘게 낳아줬다는 거죠. 근데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공부할 환경이 못돼서 핑계가 아니라 진짜 환경이 안 돼서 공부 진짜 지지리도 못했고 왜냐하면 매일 밤마다 두 사람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물건 던지고 싸우고 또 술차 막겠다고 친구들 왕창 데려와가지고 놀면서 행패부리고 제가 독서실이라도 가리고 외출이라도 하면 절대 못 가게 막아버리고 그냥 이거는 집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지옥 그 자체였어요.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제 곁에서 변함없이 3년 내내 정성을 보여주는 이 아저씨랑 살면 이 거지같은 똥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 자꾸 들면서 저도 모르게 막 흔들리거든요. 특히 이게 처음에 너무 혐오스러웠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알면 알수록 그래 나이가 많은 거 이거 하나 빼고는 다른 부분은 다 괜찮아요. 외모도 그 나이에 비해서는 괜찮고 성품도 되게 원화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되게 편하게 해주려는 노력을 아는 게 보이거든요.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저한테 평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그래 꽁꽁아 네가 아저씨를 안 좋아해도 된다. 근데 이거 하나는 꼭 알아라. 만약 네가 나한테 시집을 온다면 말이지 아저씨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너는 시부모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 여자가 된다면 너는 평생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냥 나랑 손잡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만 다니면 돼. 돈 펑펑 쓰면서 등등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진지하게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아 그리고 만약 제가 이 아저씨와 끝까지 잘 된다면 즉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 즉시 이 그지같은 가족들과는 영원히 연을 끊고 싶어요. 결혼 출가라는 정당한 이유를 앞세워서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게 아닌 다른 걸로는 절대 출가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실은 예전에 제가 부모들 몰래 원룸 하나 얻었다가 어디 미쳐가지고 감히 집을 나간다고 하는 거냐? 너도 그년처럼 부모를 가족을 다 버릴 거냐? 이 그지같은 년아 어디 한번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바로 찾아가서 그 집이랑 너 둘 다 불 질러버릴 거다.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행패까지 부렸는데 아마 편나 봅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이웃들이 신고를 했고 결국 경찰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다보니 감히 독립은 꿈도 못 꿔요. 아 그리고 그 아저씨 싱글이에요. 제가 불안해해서 그런지 서류 같은 거 다 떼와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댓글 1번 처음에 19살 많다는 제목 하나만 보고 바로 왜 미쳤나 했는데 서류까지 떼와가지고 보여줄 정도라면 뭐 모르겐 해도 쓴이한테 완전히 빠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게다가 쓴이 역시 이렇게 흔들릴 정도면 막 그렇게 혐오스러운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특히 그런 막장 부모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상황이다. 그래 뭐 내가 쓴이라면 저런 부모한테 피 빨리며 살 바에야 그냥 아싸 개꿀 이러면서 저 아저씨랑 편하게 살 것 같기도 해요. 나이가 어려도 개차 반인 남자가 얼마나 많아. 안 그래? 막불로 저 아저씨는 돈이라도 많은 게 어디야. 깔깔깔깔 댓글 솔직히 일반적인 19살 차이라면 바로 개쌍욕부터 받고 엄마한테 등짝 차 맞는다. 부모님 가슴에 대목 박는다. 이런 소리 할 텐데 이런 경우는 그냥 쓴이 본인의 행복을 찾으세요. 단순히 돈 많은 할비한테 팔려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았고 진정 이 사람이다 싶으면 뭐 나이도 어찌어찌 해결이 되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2번 가정 문제 때문에 머리가 헷가닥 돌아버린 것 같은데요. 특히 저와 같은 또래라 더 안타까워서 댓글 남기고 갑니다. 지금 그 남자, 남자는 무슨 그냥 아빠뻐리구만. 쓴이 눈에는 동화줄로 보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돈도 오지게 많은데 그 나이까지 장가를 못 갔다? 그렇다면 분명 쓴이가 모르는 뭔가 엄청난 하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살이나 어린 여자를 어리고 예뻐서라는 이런 단순한 이유로 좋아한다면 처음부터 반했다고 했으니까 이거겠죠? 당장 10년만 지나봐 다른 여자랑 바람을 안 피운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행복은요. 남들이 주는 게 아니라 니 스스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처럼 쓴이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고요. 댓글 쓴이가 지금 겪고 있는 당장의 지옥을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 도대체 뭘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런 이빨어소리만 쩍쩍해대나? 이런 진창을 너는 단 한 번이라도 겪어보고 말하는 거예요? 3번 돈도 많은데 나이가 51살까지 노총각이라고? 이건 어딘가 크게 하자가 있는 거지. 결혼하면 100% 후회할 거요. 댓글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있다가 나이 왕창 먹고 갑자기 돈이 많아진 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사업 대박 터져가지고? 4번 솔직히 우리나라 정서상 돈 오지게 많고 사지 멀쩡한 남자가 50대까지 독신으로 살고 있는 거 정말 힘들어요. 왜? 온 동네 아줌마 할머니들이 다 죽매살이고 난리를 치거든. 여자한테 바라는 거 없고 내 돈 펑펑 쓰면서 놀기만 해라? 이러면서 젊은 트로피 마누라를 원하는 거다라면 차라리 쓴이보다 더 어린 20대를 찾지. 쓴이 같은 30대는 너무 애매해요. 쓴이 정도 외모에 집안 사정 안 좋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결혼해가지고 놀고 싶은 여자가 너보다 더 어린 사람 중에 과연 없을까요? 대댓글 20대는 너무 자식벌이라 노총각들도 30대 더 좋아해요. 근데 그래 전화이면 차라리 총각보다는 이혼남이 더 낫긴 해. 만약 초혼이라면 그게 더 이상해. 5번 아니 집을 왜 몰래 못 나간다고 하죠? 부모가 집에 하루종일 쳐박혀가지고 너 감시하고 있습니까? 아니 설령 그렇다 해도 지들도 어디면 바람 쐬거나 놀러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에 짐 싸들고 나와가지고 연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왜 절대로 안 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언니는 뭔데? 참고로 저도 집 나와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되긴 뭐가 안 돼. 6번 그 남자가 싱글이라고 했지 초혼이라고는 안 했다. 끌 끌 끌 끌 7번 이래서 얼굴이 이쁘지 않는데 집안 환경 안 좋은 여자들이 더 그지같은 남자 잘 꼬이고 인생이 힘들어지고 그런 거야. 만약 저 남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이미 짝이 있을 거고 또 정말로 부자였다면 너보다 더 어린 여자 만나겠지. 이러니 집안 환경 안 좋은 거 남한테 티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막 들이대는 거야. 쉬운 줄 알고. 8번 그 나이에 아직도 부모님 절대 출가불가 이런 소리 또 막 휘둘리면서 월급도 다 뜯기고 산다는 걸 보면 쓴이는 마음이 되게 약한 타입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 저 남자가 개 변태라면 어쩔 거야.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폭행을 하면 어쩔 거냐고. 어? 어떻게 대처를 할 거야.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여자. 친정이 부실한 여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너도 잘 알 텐데. 친정이 뭐 개 빵빵하면 또 모를까. 아무것도 없는 개털 여자는 대부분 끝이 안 좋아요. 남자가 돈으로 휘두르며 살다가 그러다가 여자가 질리거나 혹은 여자가 기어오른다 싶으면 그때부터 본성 나오는 거야. 그래봤자 도망친 곳인데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니? 그럴 거면 차라리 용기를 내가지고 부모 쪽을 정리해. 그게 인생 전체를 따졌을 때 훨씬 더 행복한 길일 거라고. 후반. 그럼 일단 만나면서 조금만 더 파악을 해보세요. 마세라티를 끌고 다닌다는 게 좀 걸리기는 한데 자수선가한 부자는 대부분 그런 차를 안 타거든. 졸부 아니면 허세끼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제가 말한 슈퍼카 그 나이에 타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가 됐든 좀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뭔가 다른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꼭 확인을 해라 이 말이지. 작은 거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거에 대착이 닿아낼 수가 있다. 그게 인생이라고. 돈 많고 사지 육신 멀쩡한데 그 나이에까지 싱글이다. 그렇다는 건 겉에 안 보이는 곳은 뭔가 엄청난 말 못할 중요한 하자가 있다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모를 것 같으니까 이건 패스하고. 그래 나이가 많던 적던 사람이니까 마음 충분히 생길 수 있지.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네가 그 남자 마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든 금전적 지원이든 혜택이든 그런 걸 받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절대 연애가 아니고 스폰밖에 안 되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했던 연애와는 완전 다른 게 그 사람한테는 철저히 의뢰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근데 뭐 나이 많은 성인이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중에 후회를 해도 네 몫인데 뭐 내 인생 아니거든.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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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멀리서 보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명확한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되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좀 찝찝하고 그런 게 있지만 지금 당장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이게 판단 잘 안 되거든요. 언발에 오줌 넣는다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언발에 오줌 넣으면 나중에 진짜 알되는 거 알고 있지만 당장 죽겠다 싶으니까 싸는 거야. 빚내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이 선의도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남자가 진짜 좋은 게 아니라 뭔가 하자가 있는데도 좋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쓰니 말처럼 뭔가 운이 안 맞아서 결혼 못하고 있다가 지금 제 짝을 만난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뭐 직접 보지 않아서 뭐라 말을 못 하겠네요. 더군다나 당사자면 더더욱 그러겠죠. 제가 돈이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갈 거야. 감사합니다.